중국 무협 드라마 볼때는 짧은 짧은 단어들을 알았는데 안보니깐 까먹어가지구 어 뭐야 아우야 안내려나 깜짝 놀랐네 일단 키는 좀 어 아직 익숙해 있는데 에이미 문제라 이거 안한지 어떤걸로 떠가지고 거의 반년은 안했지만 어우야 이건 어우야 이거 뭐야 야 난리 났는데 지금 와바와바 오케이 여기 여기다 아 이봐 어 총이 없어 아 이따 오케 한때 주층이였죠 이게 오 뭐이거? 뭐 이런게 있어? 아 야 뭐왜왜왜왜왜왜 앞장 붙들여 얘 왜이래 으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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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? 지금 저쪽 가려오는 것 같은데? 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한 명 있어가지고 어 소리 틀리죠? 롤띠가다가 얘한테 뒤치게 맞으니까 아 빼고 가야되는데 아 여기 한 놈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한 놈이 있어가지고 저리로 간 것 같은데? 가자 아 이 펠트 안 있어 잠시 후 깜짝놔짝 아 아 아 아 아 다 조용하냐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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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방에 있어가지고 우리 편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만 나오고 모르겠는데 오케이 헐 야 뭐고 터줄 것 같아 봐 어잇 나 뭐야 이거 쪼밍해 하핰 도시야 도시야 쇼옹디 아 소리는 들렸는데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폭탄이 그래갖고 들어왔지 야 이거 죽어왔어요 또 버려야지 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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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6배로 할까? 제가 보면 하난데 아 근데 왜 방탄조끼가 안나와 산옥도 왜 이렇게 템이 안나와 베르니가 됐죠 안했는데 너무 오래가지고 저기 있나본데 소리난데 어오야 잘하네 저랑 대단해 중요한거는 아직도 방탄조끼 안났어 아 이건 뭐하는거에요 아 아 별로 같은데 일단 안 써본거는 그냥 안쓰는걸로 안쓰는건 안쓰는걸로 괜히 모르는거 썼다가 또 트롤짓 할까봐 아 그래 나 이거 남이 쓰다놓는거라도 그렇게 아 아 아 여기있네 일단 기본적인 파밍은 했네요 이제 우리는 다리 건너서 갈까 감자같은데 음 차있다 초반이라서 안보셨나 사람들도 안보셨는거 아닌가? 잘못 들었나 보네 가야겠다 차 타고 갈려나? 아니겠지? 잠깐만 그 디자인? 그 김은수님 혹시 지금 AI 아직도 있나요? AI? 아 수용차 산업인데 일단은 좀 오랜만에 해보니까 최적화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어 어어 돌격이 아닌데 저기 있다고 찍은건데 돌격이 나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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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거? 뭐야, 이거 사람 아니었어? 아, 사람이 아니구나 나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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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헐 사람이 타고 있는 게 아니었네요? 그냥, 그냥 보급 같은 거 그런가 본데? 야, 많이 바뀌었네 야, 우리 가야돼 지금 20몇 초인데 뭐였어, 사람 아니야? 아, 저거 뭐하냐 아잇 저거 차가 있긴 했는데 차 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, 같이 안 가면 또 나만 따로 갖다 주면 또 민폐이니까 또, 같이 안 가면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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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 제일 잘하긴 한데 페이지 3인데 아 아 들어가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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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철 들었는데 으 으 좋아, 이 땅끼리 어디야? 아이 저쪽인 것 같은데? 핑 좀 찍어주세요 저쪽인데? 저쪽인데? 나는 시야에서 보는 것 같은데 앞에 저쪽 앞에 저쪽 앞에 저쪽 에이 몰라 앞에 저 있어요 바로 앞에 이쪽 저 있었어 2번 핑 2번 핑 내가 이렇게 좀 핑을 좀 찍어줘야지 아이 둘러싸는데 지금? 여기랑 난리 났는데 지금? 일단 빼고 빠른 빼고 어어! 저 앞에 있네 도핑 아 투청무기를 거의 못 줬네요 어 저기 저 멀리 났네 너무 멀던데 쟤 쟤 시야에서도 안 보여가지고 어어 저러 가야돼 어디? 아 오케오케 방향은 확인 아 저기 또 오케 들어왔어 어어 저기 저 보급차인가 그냥? 사람 탄게 아니고 아 아 나 오라마하니깐 모르겠네 어 응? 뭐야 어 어어 어어 아이씨 봐야돼 봐야돼 두피 들어가도 안된데 네 아 아 아 하객진의 형태로 살짝 이렇게 차 있다 여기 살짝 터져서 가면서 이제 하객진의 형태로 야 이거 잘하네 1등에 있는거? 여기다 지금 3대4인거 같아요 야 타고있다 지금 차 하나 남았다 ?" ? ? ㅎ , 마지막에 제가 킬 딴거 맞죠? 어우